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국회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개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21대 국회도 완전히 개판이었는데 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이미 21대 국회를 뛰어넘은 상황이고 정말로 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새 정치권의 뉴스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지고 보기가 싫다라는 말씀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양쪽 진영이 전부 다 책임이 있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절대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특히나 이들은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전혀 할 생각이 없고 하루가 멀다 하고 탄핵이라던가 심판만 외치면서 사실상 국회와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의아한 것이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탄핵을 외치면서 남을 심판하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으면서도 제어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이라던가 검사들을 제어하겠다라고 탄핵을 외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 본인들도 제어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도입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소환제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민주당이 좋아하는 게 이런 제도이다 보니 민주당은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으며 아무튼 현재 국회의 상황을 보면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에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로 여야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지난 2일에 4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야권 진영에서도 탄핵이라는 이런 엄중한 사안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시라시라든가 카더라 같은 이야기를 긁고 와가지고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부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해당 검사들이 전부 다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을 수사하면 탄핵을 시켜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국회가 또다시 파행이 되었고 이 때문에 여야가 갈등의 수렁에 빠졌으며 국민의힘은 급기야 국회 개원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 경제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이 전부 다 뒤로 밀리고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을 살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며 기업들 역시도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무한경쟁 시대의 국가에서 법안을 좀 정비해 줘가지고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법안을 마중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라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탄핵 패악질이고 민주당은 검사 탄핵 말고도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툭하면 탄핵을 하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며 21대 국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난리를 쳐서 업무 마비를 시키더니 이제는 방통위원이라든가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언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청문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여서 현안질이라는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구리를 치고 있고 모욕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잔뜩 경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탄핵 패악질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벌써 몇 번이나 물갈이가 되고 있는지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급기야 대통령 탄핵까지도 밀어붙이겠다면서 국회 청원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보시다시피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본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라든가 견제장치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니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도입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여태까지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매번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국민소환제와 관련해가지고 도입 법안도 계속해서 발의가 됐지만 전부 다 흐지부지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발의가 되었지만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번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을 때는 그때만 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고 반성을 하는 것처럼 쇼를 하지만 정작 여론이 가라앉으면 다시 없었던 일로 뭉개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 현재 국민의힘 일각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국회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민소환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겠지만 소환제도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무시 못할 견제장치로 여겨질 수가 있으며 국회 선진화법이 좋은 예시인데 국회 선진화법 전에는 완전히 동물국회로서 말싸움을 넘어가지고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되고 나서 그래도 국회가 많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 도입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자질이 부족한 국회의원들의 직위 박탈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은 만큼 자질이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 손으로도 그 배지를 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야권 진영에서는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을 외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 자격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것이며 더 이상 국회에서 일반 국민들보다도 자질이 부족하고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설치는 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